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주만랩 전문가입니다. 오늘 브리핑할 종목은 현대차라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일본기 영업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관이 연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이라 움직임 자체가 더 올라갈 것처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강하게 하락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오늘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런 모습들이 재상승을 할 수가 있는 신호탄으로 작용하는 것인가.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주식 만렙되는 비법을 대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게 오늘 현대차 1봉상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움직임이 여기 하락 횡보한 거잖아요. 하락 횡보하면서 죽을 것처럼 여기서 하더니 저점을 버텨주면서 다시 한번 힘있게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기관이 매수세가 실질적으로 좀 길게 보면 매도세인데 잠깐 이렇게 좀 들어왔어요. 매수세가 조금 이렇게 한 5고레일 정도 들어왔다. 그래서 이거에 혹해 갖고 혹시 또 추가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제 판단에서는 올라가는 정확한 확률적으로 올라간다고 정확하게 볼 수는 없을 거에요. 왜냐? 항상 내가 매수하기 전에 매수주체가 누구냐 파악해야 되는데 현대차 같은 매수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인데 외국인 물량은 거의 없고 기관이 굉장히 매도세가 크게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의 매도세가 좀 더 중요하다. 매수세가 외국인보다는 외국인은 우리나라는 단타를 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매수세가 좀 중요한데 기관이 지금 포지션이 지금 마이너스 굉장히 큰 수치로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기관이 매도 포지션이고 수익 실현을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기 좀 이르다고 보는 거에요. 올라갈 수 있다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좋다. 상승의 모멘텀도 좀 많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현대차가 최근에 전기차, 수소차 테마는 몇 개와서 강하게 상승한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길게 월목차도 좀 보게 된다면 10년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거의 1년 1년 좀 넘는 시간만에 10년치를 한 번에 회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강한 상승의 모멘텀도 작용해서 올랐기 때문에 한 방에 확 죽는 경우는 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재돌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 번 재돌파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정만 받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죽을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겠지만 아직까지 포지션이 잡히지 않았어요. 네. 지수의 영향도 좀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수가 강하게 돌파가 지금 나와주지 않고 있잖아요.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최고점 3,266포인트를 지수가 좀 강하게 돌파가 나와주면 현대차도 좀 강한 반등에 힘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어요. 다행히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우상향 조정을 주다가 최근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지금 돌파를 좀 나와주면 현대차도 좀 움직임 보면서 이런 위에서도 잡아 볼 수가 있고 지수가 좀 상황이 안 좋으면 25만원 부근을 강하게 모멘텀에 들어와서 아니면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서 25만원 부근을 돌파해 돌파가 나와주면 그때는 조금 의미 있는 상승의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 돌파가 뿅 이렇게 나왔으면 이런 부근에서 좀 매수가 일어나갈 수가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포지션을 지금 현대차가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다. 아니면 하락으로 잡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여기서 추가 매수 아니면 새로 신규 매수하는 것은 위험한 매매다. 하셨죠? 그래서 위에 혹시나 좀 물려있는 분들은 25만원을 강하게 뚫고 나가기를 좀 기다려보시고 혹시나 내가 조금 이 종목 매수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시나 매수하지 않았는데 현대차 좀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밑에서 이 부근 있잖아요. 20만원에서 18만 5천원 이 부근에서 매수가가 좀 유효한데 여기서는 좀 빠르게 조금 매매 대응이 필요하다. 왜 그렇죠? 지금 매수 주체가 아직까지는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항상 매수 주체가 사야지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고 지수가 좀 떨어지더라도 지수 턴이 나오면 강하게 반등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매수 주체가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게 되더라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빠른 반등을 노리면서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 무리하게 매수하기보다는 특히 보면 제가 최근에 추천한 종목도 한번 보게 되면 이게 HP 테크놀로지인데 최근에 과학의 상승을 여기서 매수 포인트였는데 딱 찍고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런 곳에서 과학의 비중을 실어서 사면 지수가 지금 어제게도 하락장이었는데 불구하고 힘있게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한 종목일수록 빠른 반등이 나와준다. 왜 그러냐?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의 매수가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고 싶으면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 주체가 누구냐 세력들은 여기에 통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력매매는 좀 다른 매매고 외국인과 기관이 올라가는 실적주, 기술주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의 주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물량이 좀 더 중요하고 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외국인은 단타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기관을 잘 모르면 외국인 물량이 쌓여있는 종목들을 내가 매수하기 좀 어렵다. 왜냐하면 매수 전략이 좀 달라져요. 기관 매수와 외국인 매수는 외국인들은 기민하는 대응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이 좀 더 매매, 매수 접근하기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은 꾸준하게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팍 안 판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잘 몰라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항상 매매 동의한 거 보시면 매매 동의한 자태에 여긴 속일 수가 없거든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웬만하면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수치가 물론 외국인들은 속여서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기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속여서 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의 수치가 더 신뢰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어 하시면 기관 매매, 기관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종목만 매수해도 크게 손실 없이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물론 정확한 타점 같은 건 저와 함께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정확한 타점을 잡아드리니까 그런 타점에서 비중을 실어서 크게 먹을 수가 있다. 무리하게 간다고 계속 사들어가는 매매 안 좋다면 이 정도 좋다고 여기서부터 계속 사들어가면 결론적으로 내가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이런 데서 한번 조정을 받으면 다 여기서 팔게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매수 포인트에서 강하게 비중을 실어서 크게 먹어야지.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 한다고 하더라도 내 매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도 팔 수가 있다. 왜? 매수세가 죽지 않고 계속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고 매도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니까 매도세가 강하게 지금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런 곳에서 무리하게 샀다가 잘못 물리면 몇 달을 고생해요. 현대차 안 갈 종목은 아닌데 내가 여기서 계속 물려 갖고 있으면 이 사이에 내가 다른 종목도 계속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계속 물려 있잖아요. 나중에 크게 수익도 많이 못 먹어. 그렇죠? 내 매수가 왔을 때 쫄려서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물론 지수가 받쳐주면 쭉쭉쭉 가긴 하지만 지수가 한번 딱 맞고 떨어지게 되면 한참 또 이렇게 1월 10일이잖아요. 여기 맞고 딱 떨어지니까 지금 여기서 돌파가 안 나오니까 현대차도 지수 영향을 받는 종목이니까 왜? 시총이 지금 49조를 찍고 있잖아요. 50조 가까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를 올리는 주체가 누구죠? 외국인과 기관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질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지수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이런 종목 현대차 같은 종목 매매를 조금 보면서 신중하게 매매 접근을 해야 된다. 꼭 말씀드려 보고요. 여기 지금 매수 현대차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25만원 돌파하기를 기대해 보고 실질적으로 밑에서 사는 것보다는 돌파가 훨씬 더 좋다. 탄력도 좋고 위로 29만원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떨어지기보다는 위에서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좋은 시나리오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서 물려있는 분들도 떨어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도 상하고 그래서 현대차 위로 좀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 보면서 아직까지는 방향성은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지수가 강하게 턴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기관과 외인의 매수수가 들어오면 그래서 25만원 부근을 다시 한번 돌파해 주면 그때는 추세가 상승의 전환으로 볼 수가 있다. 그때 맞춰서 돌파하면 매매 전략을 짜드려 볼 테니까 아직까지는 신규 매수는 어렵고 추가 매수도 아직까지 어려운 자리다.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종목 브리핑을 마쳐 보고 제 영상이 좀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좀 가긴 좀 아쉬우니까 오늘 종목 추천 한번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추천 추천 종목이 뭐냐면은 바로 이 동화기업이란 종목이에요. 동화기업은 매수가 여기 보이시죠 65,300원에서 60,000원 매도가 69,000원부터 전주가 57,000원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동화기업 차트 아주 이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일로 매수가를 잡아 놨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매수하기 전에 매수 주체가 누구냐 동화기업을 일단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목재나 자동차 쪽 사업을 했던 회사인데 최근에 2차전지로 사업을 개편을 하면서 시장에 좀 주목을 받으면서 좀 강하게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전기차가 좀 핫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로 강하게 상승을 해서 했었고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 또 핫하면서 전기차 쪽으로 많은 테마에 엮여갖고 많은 종목들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동화기업이란 회사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개편하면서 시장에 좀 주목을 받으면서 좀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상승에 누가 했냐 매수 주체가 누구냐 이정복도 마찬가지고 매수 주체는 외국인과 기반인데 외국인보다는 기간이 매수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간에 매수가 많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기간이 많이 쌓여있는게 신뢰성이 높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강하게 올라갔는데 기왕이면 위에서 사는 것 보다는 좀 밑에서 사주자. 지금 기간이 돈이 좀 여기서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지금 기간이 돈이 기간이 여기서 많이 지금 여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금 물려있는 거에요. 계속 사들어간 거에요. 기간이 이렇게 그러면서 강하게 상승을 개인에 주고 위목을 받으면서 뉴스를 낸다 말이죠. 기간에는 외국인들이 뉴스를 낸다. 왜? 본인들이 계속 사들어가기에는 강하게 상승이 상승이 일어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외국인이나 외국인 아니면 뭐 개인이 좀 사들어가야 주어야지 강한 상승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뭐 기사를 내주면서 기간이 미리미리 사놨다가 개인들이 올라간다 하면서 개인들이 여기서 사들어가면서 주가를 더 강하게 끌어올린단 말이죠. 같이 사면서 그러다가 기간이 좀 팔게 되면 하락을 하게 되는데 개인들이 여기서 하락한다 하면서 손절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기관들도 개인 매수물량들이 여기에 물려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 평균 자기네들도 매수가 됐을 때는 다시 올리게 돼 있어요. 왜? 기관들도 자기 매수가 근처에 오게 되면 손실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매수가 들어오고 주가를 다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매수 매수 주체가 되는 세력에 대해서 매수 주체가 되는 기관 오늘 뭐 동화기업은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매수 주체가 되는 그 형님들을 좀 심리를 이용해서 정확한 매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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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매수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면은 크게 이렇게 이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기업도 이 부근에서 잡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부근이 유효하고 좀 더 힘있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빨리 내려와 주길 바랬는데 이렇게 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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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여기서 조금 살짝 반동을 주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부근이 유효하고 좀 더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매수가가 살짝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근이 유효하다. 그래서 동화기업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종목을 고르는구나. 하 나는 아 잘 모르겠어. 그렇죠? 그런 분들은 간단하게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이제 뭐 수치를 확인하는 거나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를 확인하는 것들은 저와 함께 매매를 이어 나가면 여기서 마냥 잡아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나 아니면 두 번 길게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사는데 이런 맥점에서 사갖고 매도는 제가 여기부터 하라고 했잖아요. 뭐 이런 부근 69,000원 부근부터 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근에서 강하게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에 따라서 위로 이렇게 팔 수가 있단 말이죠. 더 위로 좀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또 MSN을 이어 나가시면은 VIP방 뭐 열렸다고 하니까 이용하셔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꾸준하고 또 어떤 종목 종목을 보는 눈을 키워드리고 꾸준하고 안정적이고 이거 수급주, 기술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온단 말이죠. 이거 세력주 아니에요. 그죠? 빠른 반등 나와주고 최근 벌써 17%나 올렸어요. 수급주, 세력주, 기술주, 세력주 말고 기술주, 수급주, 실적주 이런 종목들 이렇게 뭐 일주일 만에 17% 올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먹어도 찔금찔금 한참가자 한참은 걸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강한 종목 실적주들, 기술주들도 맥점까지 딱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강하게 반등 나와줘요. 먹을 때도 크게 먹어야지. 이런 종목 잘 안 온단 말이에요. 자리에 한 번 자리에 왔을 때 비중도 강하게 싫어야 되고 먹을 때도 크게 먹어야지 수익을 내는 거지. 그리고 100% 내가 매수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매수하게 되면 알겠지만 그럼 손조를 해도 내가 한 종목을 매수를 해도 강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도 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종목을 매수하는데 수익을 많이 못 먹어 그리고 비중도 많이 못 싫어 하면 손절을 어떤 종목 손절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종목에서 손절을 잘 못하게 돼. 왜? 손절은 비중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 그렇지 않아요? 왜? 여기 매수가 부근에 다 사게 되니까 비중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손절을 여기서 짧게 하더라도 비중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못 먹으면 이런 데서 손절을 잘 못하게 돼. 왜? 이거 복구하려면 한두 종목 갖고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익을 낼 때 많이 먹어야 된다. 한방 수익을 낼 때 많이 먹어야지 이런 데서도 손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서 나는 매매에 단타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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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거야. 이런 매매 한방에 맞아. 그런 것들 잘 가다가도 한방에 맞아요. 한방에 그럼 내가 며칠 아니면 몇 주 벌어놓은 거 한방에 잃어. 그런 경우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아직 안 해 보신 분들은 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매매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내가 내 수익을 내도 크게 내야지 내가 손절도 잘할 수가 있구나. 꼭 명심하세요. 내가 손절 잘하는 방법 별거 없어요. 스타노스 이용하는 거 다 나중에 얘기야. 내가 한두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복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손절도 가능한 거예요. 내가 복구 못하면 자신감 없으면 손절 못해. 이런 데서. 왜 내가 여기서 손절하면 이거 언제 복구하지? 이런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손절해야 되는 알면서도 불구하고 손절을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복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 내가 지금 여기서 손절해도 한두 종목만에 복구할 수 있어. 이런 종목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서 손절도 하는 거예요. 손절을 잘해야 결론 길게 봤을 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손절 못하면 한 방씩 계속 맞으면 결국 똥똥이 계속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며칠 몇 주 수익을 냈다가 한두 종목 손절 맞으면 또 마이너스 아니면 뭐 본절로 다시 와 있고 또 계속 그런 식으로 악순환 안 좋습니다. 아셨죠? 좋은 종목들 왔을 때 밑에서 강하게 비룡을 실어서 먹을 때도 크게 먹어야지 간혹 가서 손절 종목 나와도 빨리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걸 꼭 명심하셔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접근해야 되는구나. 한 종목을 내가 매수해도 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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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손절이 쉽게 되는구나. 아셨죠? 꼭 명심하셔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나는 뭐 짧게 짧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보면 많이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꼭 명심하셔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이어나가시고 동화기업 같은 거 원래 추천한 종목들 꼭 여기서 매수 잘 해갖고 수익도 잘 나면 되고 HP 테클라라지 제가 여기서 추천한 종목이거든요. 강하게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추천한 종목들 싹 다 보여주면 현우산업 이게 세력주인데 아직까지는 매수과에 오지 않았고 백광산업도 아직 매수과에 오지 않았고 APB 요청이 지금 매수과 왔다가 반등이 살짝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시 한번 살짝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아직까지 매수가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다시 한번 과하게 돌파가 나와줄 수가 있는 거고요. 반등이 화신종목은 매수과에서 지금 딱 반등 나와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는 끝났다. 여기서 더 이상 매수는 안 됩니다. 드림 시큐리티도 딱 매수과 맞고 다 이거 내려오기 전에 추천한 종목이에요. 하셨죠? 딱 맞고 지금 반등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매수는 이제 끝났다. 여기서 추가 매수는 어렵다. 보고 조금 더 지켜보면서 매수 수정도 가능하다. 근데 이 부근은 아니다. 아셨죠? 그래서 매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제가 추천한 종목들을 다 보여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입니다. 떨어진 종목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추천한 종목들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는구나. 세력주는 세력주는 세력주에 맞춰서 주체를 파악하고 세력주에 맞는 매매 전략을 짜는 거고 수급주는 수급주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짜면 이렇게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세력주도 마찬가지고 기대하면 다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매수가 이렇게 지금 벌써 이 종목도 지금 한 8% 7% 상승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하는데 10%는 최소 먹어야지. 10%는 최소 내가 수익매매 하는데 최소 10% 반등은 최소 수익을 내야지. 그래야 이런 데서 내가 혹시나 매수 실수를 해갖고 손절하게 돼도 과감하게 손절이 되는 거지. 1억 매매 수익매매 하는데 3% 5% 먹어서 여기 이런 데서 내가 손절하게 되면 비중도 많이 실어갔기 때문에 이런 데서 계속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한 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비중이 많이 들어가.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 같은 5%, 10%라도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크게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줘야 이런 데서 손절가 왔을 때도 과감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좀 강하게 좀 내줘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손절도 가능하거나 이런 식으로 매매를 접근해야 되는구나. 매수하기 전에 매수 주체가 누군지 파악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매매를 또 이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려고 제가 또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VIP방 이용하시면 제 종목들 정확한 타점들 매도도 정확한 매도 타점들을 알려드리니까 저와 함께 매매생을 이어나가서 꾸준하게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이렇게 오늘 브리핑을 좀 마쳐보고요. 요즘 장이 다시 한번 좀 상승장으로 전환돼서 쭉쭉쭉 올라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주주만납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